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벡터 공간 등 선형 대수학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그리고 확률 및 통계,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를 배웠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특기값 분해로 행렬 A를 U-sigma V-transpose로 분해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인데, 주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차원을 축소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경사광법은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하는데요.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극값을 잃을 때까지 반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확률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베이지 정리도 공부했고요. 기립값도 공부했고, 분산도 공부했습니다. 여러 확률 분포도 공부했고, 또 중요한 공분산, 상관계수도 공부했습니다. 네, 이제 파트 1, 2, 3, 4를 공부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들인데요. Sage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토론을 하였고, 또 경사광법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Sage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차이를 이해하고, 주성분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전공에서 쓰이는 데이터의 차원을 효과적으로 축소시키는 실수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차역전파법을 이해하며, M-List 데이터의 이를 적용해 분류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들과 토론하면서 이해를 넓히고, 질문과 정보 교류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쓴 글 중에 의미 있었던 글을 모아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 척도를 사용하여 유척도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주어진 선역연련방정식이 유일해를 갖는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존재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첨과 행렬의 RREF를 구하여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사강법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것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디언트는 등이 곡선의 접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이므로, 그래디언트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직관적 해석에 관해서도 코멘트에 달았고요. 베이지 정리에 적용되는 예의 하나인 몬트율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해 보았습니다. 베이지 통계학의 적용 사례를 질문하여 학원들의 토론을 이끌어 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인 일반 영역에서의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협 장미를 이중적분하여 그 면적을 구해 보았습니다. 세이지 코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컴퓨터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이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공들인 실습인데요. 이 코랩과 파이토치 언어를 이용해서 엠리스트 데이터 숫자 인식 및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파이토치는 파이슨 언어의 라이브러리인데요.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손글씨 데이터인 엠리스트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으면 실제 정답 레이블인 숫자 0보다 9까지의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8이라는 사람 손글씨 이미지가 들어오면 모델이 8이라는 숫자를 예측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 여적 전파법에 대해서 실습을 했고요. 각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질문해 왔으며 공분산 행렬의 주성분 분석 PCA를 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에 대해 수학적으로 쭉 전개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 부분인데요.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총 301회 Q&A에 참여했으며 질문 25회 그리고 그 외에 276회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 중 대부분의 것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본 강좌를 학습하며 중간고사 기간까지 배웠던 선형 대수학과 미적분학에 더하여 확률 및 통계, 데이터, 신경방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공부하기 위해 또 토론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학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토론하고 소통하며 점차 정리, 확장이 나가는 학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평가 부분인데요. 파란색 부분이 기말고사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PCA와 5차 역전파법을 학습하기 위해 확률맛과 통계, 신경망, 데이터를 학습하였습니다. 학습 방법 및 자료에는 본 강좌의 강의, 강의록, 교재에 더하여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추가적인 자료를 공부하였으며 열린 게시판에서 열린 문제를 풀이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며 다른 학우들이 올린 토론을 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오피스 아워에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추성분 분석 5차 역전파법을 학습하였고 세이지와 R 언어를 이용해 온라인 실습세를 이용해서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수학은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 역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학원님들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분부터 몬티올 문제를 코드로 구현하는 법, 베이지 정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배웠으며 수학과 토론의 자세, 그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대한 각종 뉴스와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이번 인공지능과 기초수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고 연구하는 생활에 강의에서 배운 기초수학, 라그랭조 승수법 같은 수학이 활발히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점수는 99.5점을 두었는데요.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질문을 많이 하지 못해서 중간고사와 개말고사 사회 기간에는 질문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 게시판에서 역시 서로의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하고 활발히 토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는 넓고 앞으로도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여 0.5점을 감점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분들에 대한 평가는 이번 학우들 모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대부분의 학원님들께서 군복무 중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고의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성찰 노트2인데요. 중간고사 이후에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강의를 수강하고 중요한 개념인 PCA와 5차 역전파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강제를 듣는 한 학기 동안 Q&A, 질의와 응답, 인공지능 소식과 지식, 정보 공유, 일견 수렴 과정에 모두 꾸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님, 조교님, 학원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레포트 보고서의 프로젝트가 실제 하기 중에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안서에 그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열린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 처음으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더 많았으면 처음으로 푼 문제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 추천하고 싶은 동료는 한보람 학원님이 있습니다. 토론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파이널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해 주셔서 보고서를 제가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이전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이후 모든 학기 내용을 통틀어 제가 학습 활동에 참여한 부분을 중요한 것들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부분은 저번에 발표를 하였음으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와 수강 동기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고요. 7차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았고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렬 연산을 수행해 보았고 전체 행렬과 역행렬에 대해서 세이지 코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만약 존재한다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히 그려 보았고요. 코셈 유사도를 사용하여 분석 가능한 데이터에 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또 행렬의 가약성과 행렬식에 관해 간단히 증명해 보았고 설령 연립 방증식의 해에 관하여 첨과 행렬의 RRDF를 구해 이것만 보면 바로 판단이 가능한 이유에 관해서도 토론해 보았습니다. 방증식의 근사해를 구해 보았고요. 6차 현상에 존재하는 벡터에 대한 벡터 현상도 시행해 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인 싱글러 벡터 디컴포지션에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a equal uov transpose로 분해할 수 있었고 실제로 차이가 없는지 차이가 없다 툴으로 잘 나왔고요. 평면에 6개의 점에 best fit하는 3차의 최소 제곱 곡선의 유무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또 최소 제곱 직선과 회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선형 회계 간에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았습니다.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라 극대곡소 최대초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3개의 도함수를 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손으로는 하기 힘든 계산을 세이지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가 난 코드에 대해서도 에러를 분석해서 왜 에러가 났는지 파악하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함수의 극한 조사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경선 하강법과 뉴턴 방법에 관해서도 실습해 보았고요. 다변수 함수의 편도함수도 구해 보았습니다. 이게 역시 손으로는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변수 함수의 그래디언트 해시안도 실습해 보았고요. 선형 분류 모델의 한계점 그리고 그것의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OR이나 AND는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데 XOR은 선형으로는 분리가 어렵죠? 그것에 관하여 교수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5개 사이의 5차원 데이터 5개의 5차원 데이터 간의 내적 그리고 사이 값도 구해 보았고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기사에 관해서도 코믹트를 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을 경사강법을 통해서 구해 보았고요. 선형 연립 방정식의 최소 재고패를 구해 보았고요. 경사강법을 적용해 얻은 인계점을 발얼림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경사강법과 컴팩스 함수 관계의 안정점 등을 탐구해 보았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내용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지 통계학의 적용 사례를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간 때는 질문을 많이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기간에는 질문을 많이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님들이 토론을 잘 해 주셨고요. 원티홀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연습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구해 보았고요. 중요한 공분선 행렬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산학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예를 살펴보고 토론해 보았습니다. 이산학률 분포와 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을 했습니다. 강의의 범위를 살짝 보선하지만 흥미롭기 때문에 소개해 보았고요. 디렉 델타 함수를 이용하고 또 유니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혼합 확률 변수로 만들어서 적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적분항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중적분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사협장미의 면적을 이중적분을 통해서 담과 같은 식을 통해서 세이수로 개선해 보았고요. 면적은 2분의 파이가 나왔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도 해 보았고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론을 했습니다. 강학습 알파고의 예를 들어서 주공부 확률을 예로 들었고요. 상관계수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과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도 서술해 보았습니다. 오차역전파법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백프로포게이션과 체인들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 활성 함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렐럼스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점 가정치에서 해당 지점에서의 교회를 구하고 학습률을 곱해서 빼줌으로써 그래든트 디센트를 했고요. 새롭게 갱신된 가정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이제 가장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엠리스트, 숫자인식, 얼굴인식 등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자연어처리와 데이터셋 이런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이버는 번역을 잘하는데 구글은 잘 못하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았고 교수님께서도 더 좋은 검색 번역 길을 소개해 주셔서 네 딥, L 를 소개해 주셔서 잘 사용해 보았습니다. 또 가장 제가 공들인 실습인 이 엠리스트 데이터 숫자인식 및 시각화인데요. 엠리스트는 0부터 9까지의 손글씨 데이터입니다. 네 이런 손글씨 데이터고요. 이것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네 이것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사람이 팔로 쓴 손글씨인데 모델의 아웃풋이 잘 8이라고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도 4라고 잘 맞았고요. 2도 2라고 잘 맞췄습니다. 여기 프레딕티드가 모델이 예측한 값이고 그란드 트루스가 실제 값입니다. 이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분류계를 잘 만들었고요. 풀리 언더스탠드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토론식 수업의 장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래 수학은 토론을 하면서 배우는 과목인데 어려운 문제풀이 중심으로 압박을 느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우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니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에서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PCA를 실습해 보았고요. 이렇게 데이터 생성부터 센터링 주성분 선택 PCA로 숙소된 데이터 플롭까지 해서 이렇게 플롭까지 해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 혁명에 관해서도 질문해 보았고요. 여러 학원님들께서 감사히 코믹트 잘 달아주셨습니다. 여러 스마트폰 PC에 AI가 들어간 기사도 공유를 했고요. 후반부에는 자료 공유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PCA 자원을 축소하는 과정에 대해 수학적으로도 쭉 전개해서 이해해 보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선 행렬과 eigenvalue, eigenvector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수학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토론하였고요. 전용대 수학, 미접분, 확률과 통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질문해 보았고요. 머신러닝의 여러가지 학습법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율조립, 로봇 자율제품조립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기사를 공유했고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법률에 관해서도 공유를 했고 반도체 시장과 관련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유했고 승승형 AI 검색, Q통합검색의 적용 기사도 공유했고 마지막으로는 AI윤리에 관해서도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제안인데요. 제가 중간고사 때 제안한 것이고요. 마지막 파이널 보고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느낀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본 강좌를 수강하면서 느낀 점을 돌아보면요. 수업 초기에는 저는 문제풀이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토론 위주의 수업에 어색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8주차 정도가 되자 이게 익숙해지고 점차 토론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풀리 언더스탠드한 기념도 더욱 늘어났고요. 분명 힘든 시간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수강한 끝에 이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령대수학, 미적분학, 확률통계, 인공신경망을 학습하고 SVD, GDM, PCA, 5차역전파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알고 이를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일건성 있게 공부하면 지식과 또한 공부의 자세를 함께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자들과 토론하며 인공지능과 수학에 관련된 필수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은 이제 정말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물과 같은 강의를 열정적으로 제공해 주신 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군복무축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학원님들께 평생 잊지 못할 강좌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